휘찜 가änner 탑점이 저렇게 높을 수 있나요? 엄청난 높게에서 배너를 연결했던 기별이었고요. 대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김현우 아 유치원 선수들 올 시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워주었습니다. 지금 저희들로서는 위닝 멘틀리티가 바로 서 있는 상태고 남은 시즌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끔 팬들 여러분들께 복층을 더 끼쳐드리지 않는 그런 시즌을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